되셨지요? 자 우리 선생님을 섹시포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전부 박수와 함성 잘생겼죠? 잘생겼죠? 인사도 하시고 어떻게 안 떨려요? 떨리죠? 혼자 삽니다 혹시 마음에 드신 여성분이 있으면 여기 있어요 아무데나 들이대지 마세요 좀 고장나는 우리 언니랑 소개시켜주려고 그래요 마음에 들은 여성이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그럼 내 다리 나아줄게 됐어요?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? 이모은 몽고새 참 저거부터 감미롭고 참 정성만던 노래 부르시네 이모은 몽고새 지금 잔잔한 음악부터 깔아놓고 그 다음에는 붕붕붕붕붕붕붕 신나게 붕붕이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 좀 떨린다 그러네 안 떨리더러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음악 갑시다 악reach 사랑해 이거 있어 아무튼 우리 엄마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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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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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